반갑습니다.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승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올해 3월 4일날 포항에서 발견된 화이트 크리스탈 다이아몬드입니다. 90% 크리스탈이 넘는 다이아몬드고 이거는 자세히 보면 삼각형의 눈으로 보아도 전형적인 석연과 다른 조직구조를 갖고 있는 전형적인 삼각형의 파도 또는 물결 산맥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석유 같은 느낌이 들죠. 석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석유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석유 친화적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공룡 무덤은 석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공룡이 석유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알려드립니다. 석유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또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어떤 분이 보석 간베기로 했는데 이 보석 간베기에는 제작자의 원리에 따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4로 5로 하고 해야 되는데 2로 해가지고 해달라, 실험해달라 요청을 들어왔어요. 의문이 또 들은가 봐요. 이것은 이 중국산 보석 간베기는 여기에 있는 것은 여기 원석 천년을 다이아몬드이냐 석유 아니냐 아니냐는 이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용을 할 필요 없습니다. 한 4, 5면 충분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규모를 7 이 정도에서 8 어떤 것은 8까지 가는 게 있어요. 유리나 석유 단단한 구조가. 그러나 이까지 이상 안 올라갑니다. 기본적인 거. 그리고 보통은 그래서 6에서 초보 바로 처음에는 규소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해 보면 안 넘어가요. 여기까지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5로 했을 때 보통 한 5로 가지고 보통 일반적인 그냥 아마추어일 경우는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전문적으로 다이아몬드가 삑삑 계속 올라간다 싶어서 의심이 될 때는 3, 4로 해서 계속 텐텐텐텐이 나온다. 여러 부위를 해도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99% 다이아몬드가 맞다고 결론 내리고 마지막으로 사파이어로 가지고 경도 테스트를 확인을 해보고 파이했는지 안 파이했는지 오면 거의 99.99 다이아몬드라는 걸 확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에 있는데 또 이거를 이렇게 태클을 하셨는데 관련이 없지만 또 제가 이해해서 확인은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의심나는 의심병이 있는 분들이니까 자 이렇게 올라가죠. 이해해서 올라갑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구역에도 올라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가지 않는 거는 안에 내 품을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죠?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 올라갑니다. 이해해서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바깥도 한번 해볼게요. 바깥은 더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바깥은 더... 아 이거는... 네 올라가지죠. 좋습니다. 그럼 이쪽도 한번 해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 올라가져요. 전체적으로 쭉 다 했을 때 올라가집니다. 어? 여기는 안 올라가네. 다시 한번 돼.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한 거는 SIC와 C구조이기 때문에 SIC구조가 조금 많을 때에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간혹. 자 이렇게 하면 그러나 올라가는 거는 뭐냐면 콘을 잘못 찍었을 때 콘이 삐뚜름하게 하거나 그럴 때는 약간의 경사면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상. 자 어차피 이거는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에 해당되는 2일 경우에도 올라간다. 화이트 다이아몬드는 올라간다. 그러나 일부러 2까지 할 필요는 없다. 기본 다이아몬드를 형성할 때는 기본 4 정도에서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 원석을 다이아몬드를 구분하는 데는 기준 안 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랩 다이아몬드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랩 다이아몬드는 사기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랩 다이아몬드는 천연이다라고 구분할 때는 그때는 혐의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져오시면 저희 앵두금 성분부석소 한국강의 보석 감정원에서 1분 만에 나노광학 혐의경으로 붕소와 베를리움이 파괴되는 흔적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진짜냐, 가짜 천연, 인조, 다이아몬드 천연이냐, 인조, 보석을 바로바로 1분 안에 판독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베를리움의 조직 구조를 보면 인간의 불과 천연, 신이 만들어놓은 불 그러니까 지구의 원태초적인 불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증명해 줄 때가 올 겁니다. 이미 저는 그걸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원산을 볼 수 있는 전 세계 나노광학현미경 발명특허받은 그 현미경으로 저희가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성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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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